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즐겨라 툼 비 크레딧! 자 다같이 따라하세요 모든 Macht! 전부 다같아 자 여기서 원래 목탁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목탁 들어가면서 목탁 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부터 영어 연습하겠습니다. 따라가세요. Everybody say don't be greedy. Clear your mind. And enjoy it. We can all become Buddha.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돈을 바라면 안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다 같이 욕심 버리고 뛰어.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즐겨. 그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뛰어. Jump jump jump. Go go go. Don't be greedy. 자 지금부터 재행무상 가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앉지 마세요. 누가 앉으래요? 일어나왔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또다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힘들면 앉아야 돼요. 무릎 앞으면. 재행무상.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고 못 나간다고 낙담하지 마라.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재행무상. 자 따라서. 재행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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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돌려주면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재행무상. 재행무상. 돌리세요. 자 여기 깽가리가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 전에 틀던 빅룸. 장르가 아니라 이번엔 사이트레스 장르예요. 여기도 목탁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세요. 잘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못 나간다고 낙담하지 마라.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사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재행무상. 하나. 둘. 둘. 셋. 최행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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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참. 그저 흘러가는 대로. 최행무상. 인생은 그냥 돌고둡니다. 최행무상.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지금. 나쁜 일이 생기고 있는 분들. 기대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